안녕하세요. 일신사입니다.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.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이 집 명의를 넘겨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. 정말 신나게 두들겨 맞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부부 둘 다 30대 중반입니다. 20대 중반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. 남편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. 친정엄마가 저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으셔서 혼전임신을 알았을 때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에다 뭐라고 좀 했어요? 별것도 아니에요.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잘나가는 간호사인 내 딸 인생을 그쪽 아들이 망쳐놓았다. 원래 서른 넘어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? 이러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. 그 후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이러다가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. 그때 시부모가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 중에 제일 먼저 계약이 끝나는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. 아파트는 39평짜리에요. 문제는 이 아파트 명의가 남편이 아닌 아직까지도 시부모 명의라는 거예요.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혼전임신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집은 남편 쪽에서 100% 해오라고 했고 공동명의 언급도 했었습니다. 상견례 때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파트 명의를 남편 명의로 안 해주는 것 같아요. 느낌이 쎄하긴 합니다. 그래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. 그렇다고 친정에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해줄 형탄도 안 되고 막말로 시부모 명의인 아파트에 살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하게 될 때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혼하는 며느리가 단 한 푼의 지분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데 뭔가 사기 결혼 당한 느낌 같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똑똑하시네요. 임신한 게 오로지 남자 잘못인가? 님 친정엄마가 선을 넘었네. 친정엄마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그 아파트에 대해 친정엄마와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는 건데 네 친정엄마 말이 맞아. 잘 살고 있으면 이혼 얘기 꺼낼 생각조차 안 하는데? 애미나 딸년이나 하기사 그 애미한테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? 천대받을 직업은 아니지만 간호사가 뭐 그렇게 좋은 직업이라고 직업부심씩이나 양심도 없어 염치도 없어 쪽팔리니까 입 다물고 살아. 너 같은 애 때문에 고생하는 훌륭한 간호사 이미지가 더러워지잖아. 꺼져. 그래요. 본인도 잘 알고 있네요. 그리고 뭐가 너무한데요? 친정부모란 인간들이 지 딸을 빌미로 이빨을 드러내셨는데 님을 당연히 신뢰할 수가 없죠. 그리고 증여보다 상속이 더 세금이 싸요. 그러니까 시댁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 한 푼도 떨어질 일 없어요. 시댁 재산 탐낼 생각이면 꿈에도 꾸지 마시고 꼬으면 본인이 모으신 돈으로 그 집 매수하겠다 하시든지 물론 못하겠지 시댁 어르신들 너무 현명하셔. 시부모 재산에 대기 기여한 게 없는데 웬 지분 타령에 사기 결혼 타령이에요. 집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서울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죠. 당연한 거 아니에요.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닌데 혼전 임신이 왜 남편 잘못이에요? 그렇게 따지면 스니가 몸관리 제대로 안 한 건데 카노사씩이나 돼서 피임할 줄 몰라요. 혼수로 아기장만 한 것 같은데 이혼하면 아이만 데려가시면 되겠네. 그댁 시어머니가 굉장히 현명하시구려. 사기라뇨. 오히려 님 남편분이 사기 결혼? 그놈의 명의가 뭐가 중요합니까? 그냥 툭 까놓고 님이 속물이에요. 같은 여자가 봐도 그런데 시부모 눈엔 오죽할까 싶네요.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함께 잠자리 즐기다가 임신해놓고 본. 아주아주아주 무식한 말씀들을 하셨네요. 님 어머님이 저였으면 면목 없었을 듯한데 님이나 님 어머님 자존심이 너무 세고 욕심이 과하네요. 그런 욕심을 좀 비우면 낫지 싶은데. 서울에 39평 아파트를 그냥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안의 아들 인생을 한낱 간호사인 니년이 망친 것 같은데. 간호사가 뭐라고 유세 부리고 다님. 니나 니네 애미 같은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간호사 후려치는 거임. 간호사들 주제 파악하라고. 결국 명의만 시부모일 뿐 10년 넘게 보증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잘 살았잖아. 그동안 잘 산 것에 대해 감사는 1도 없네. 남편이 강제로 임신시킨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 그래놓고선 사돈이라는 인간이 그 깽판을 치는 걸 끝까지 참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도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세요. 아니 뭔 판검사나 아니면 박사학이 딴 사람이나 하다못해 의사인 딸이면 버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값이 있으니까 님 혼자 임신시킨 거에 유세 부릴만도 하겠다 싶은데 간호사. 아니 님도 그렇게 한몫 단단히 챙기고 싶었으면 그럭저럭인 남자를 만나서 혼전임신해. 결혼할 게 아니라 집안 좋은 의사남 꼬셔서 임신 공격해서 결혼을 하던가 했어야지. 님도 집안 좋은 의사남자 못 만난 건 그런 집안 좋은 의사남 카미 님이 들이댈 정도로 님이 조건이 별로니까 집안 좋은 의사남 못 만나고 그럭저럭인 남자 만나 결혼한 거 아닌가. 니네 엄마도 참 빡대가린 게 아니 혼전임신시킨 거에 속이 상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 울분을 그냥 남자한테만 적당히 잡들이를 시키고 말았어야지. 그 남자 부모님도 귀하게 아들 키우셨을 텐데 뭐 당해서 억지로 님 붙잡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님도 그 남자 좋아서 둘 다 피임 제대로 못하고 실패해서는 임신한 거. 그래도 그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님 임신시켰으니까 그래도 책임질 건 책임지자 생각해서 집이라도 마련해서 니네 엄마가 입만 안 털었어도 그냥 그 집 명의 아들 주고선 아들이 님한테 들들 볶여서는 공동명의를 하던 뭘 하던 둘이 알아서 하라고 줬을 텐데 니네 엄마가 입턴 바람에 딱 봐도 님이 임신했다고 저 정도인데 애 방패로 혼수는 제대로 해왔겠냐고. 그러니까 안 봐도 보이거든. 아들한테 명의 넘겨줬다가는 님이랑 님 내 집에서 오지게도 들들 볶여서는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명의 넘어가겠다 싶으셨던 거지. 그렇게 되면 내 아들 그냥 빈털털이로 나앉겠다 싶어서 명의 절대로 안 넘기는 거. 그렇게도 님이 님 명의로 집이 있었음 했으면 시어머니 명의인 집만 쳐다볼 게 아니라 10년 동안 재테크 좀 잘해서 집이라도 한 채 따로 구매해놓지 그랬어. 정작 본인이나 친정집에서나 집해줄 여력이 안 되면 솔까 악질인 남자놈이었거나 혹은 그런 집안이었으면 나 빼샹 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없는 집안이었으면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으면 당장 집 걱정해야 될 판에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시부모님께 감지덕질을 해야지. 뭐 어쩌겠어. 이미 재테크해서 집 구하는 건 힘들 테고 빼도박도 못하고 시부모님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 니네 엄마가 사과할 것 같지도 않고 사과를 한다 한들 몇 년 동안은 집 명의 니 앞으로 건들지 않는다는 선에서 아들 명의 해주실 텐데 보통은 장모 자리가 그 정도면 애 지우라 하고 결혼 파톤 했을 거예요. 그나마 핏줄 품었다고 참고 받아주셨으니 감사한 줄이나 알아요. 서로 좋아 생긴 아이인데 니네 엄마는 분수도 모르고 폭언해 서울 아파트 공동명의라는 거짓 심복까지 드러냈어요. 안 부끄러워요? 그리고 시부모님이 넓은 집 공짜로 잘 살게 해주시고 딱히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시부모시부모 거려요? 못된 짓 하는 시부모나 시모는 그렇게 불려도 자업자득이라고 치지만 왜 집까지 내주고 시부모라고 하대받아야 해요? 보통 애 낳고 길게 살면 어지간히 넘겨주는데 참 밉상보였나 보네요. 그걸 또 초기네 모네 하는 거 보니 님이나 님 엄마나 모녀가 닮았네. 남편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세주고 집 여러 채 가진 시부모님이면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데 눈치 좀 챙겨요. 대학병원 간호사가 무슨 대단히 모셔올 직업분도 아니고 간호사식이나 돼서 피임 못한 게 자랑도 아니고 이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큰소리 침? 서른아홉 평 말고 아파트가 더 있으면 수준도 안 맞는구만 나 같으면 아들을 패버렸겠다. 님도 자식 있다면 꼭 님 같은 며느리 사돈집으로 보길 의사로 키워 꼭 그리 되길 어 아마 님은 결혼도 안 시킬 것 같은데 책임은 개나 주라며 이미 혼전임신 아니었음 연도 못 맺을 집안 차이에 이 판부로 놀리는 엄리 덕에 물 건너간 듯 일이나 열심히 하소 막말로 남편 바람나면 님은 남대는 위치밖에 안 되니 딱 그 수준이니 알아서 살 길 찾아 두길 그 아파트에 님네 부부 돈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어요? 그것도 아니면서 시부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시부모 재산을 갖다가 님이 뭔데 명의를 해주네 안 해주네 날림? 애 갖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 생각부터 하고 있고 진짜 대단하다 그 집은성 님 엄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뭐여? 벼슬이에요? 집 한 채 해줄 돈도 없어서 벼슬인 것 마냥 떠들어대는 주제에 계약이 제일 먼저 끝났다는 거 보니 적어도 거주하는 집 제외하고 더 있는 건데 있으신 분들은 돈의 무게를 더 잘 알아요? 원래 있는 집 딸이라 그런 건지 없는 집이라 관리도 못하면서 욕심만 내는 건지 다 알아요? 덜어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집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 아들에게 돈 달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매장 하나 해주고 말아먹는 거 보고 대놓고 니네 친정은 원래 남 밑에서 월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 팔자라고 대놓고 무시당하고 친정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것도 봤어요 지금 시세로 2억 정도 날리고 붙은 거지근성 떨치는 게 더 낫죠 집도 일부러 한동안 합가했어요 생활비 없다고 딸 집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